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갑작스럽게 반찬이 별로 시원찮아가지고 냉장고에 목살 있는 거 좀 이렇게 싸먹고요 그리고 부츠를 텃밭에 가서 얼른 좀 펴가지고 씻어가지고 부츠 겉절이를 좀 해봤어요 부츠 겉절이에는 뭐 들어갔냐면은 밀치 액져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파 조금 채썰고요 그리고 매실에 가고 마늘은 조금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실액이 들어갔으니까 뭐 별다른 설탕 안 넣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조물조물 이렇게 얼른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접시 담아놓고요 네 요거는 무를 요즘 무가 바람은 안 들었는데 수분이 엄청 많아요 예 가을 무하고 틀려가지고 어떤 거는 무가 좀 매운 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체를 무 생체를 먼저 이렇게 썰어가지고 요거는 갑작스럽게 막 금방 먹는 거라서 조금 해서 절이지도 않고 바로 이렇게 했어요 요기에는 제가 새우젓을 넣고 새우젓 그리고 마늘 지은 거 좀 넣고요 그리고 매실액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파 조금 송송 썰어가지고 고춧가루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통깨 조금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뭐 이렇게 수육을 꼭 뭐 삼겹살 뭐 이런 거 보다가도 고기 있으면은 얇으니까 빨리 삶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했어요 저녁에 뭐 국수나 끓여 먹을까 했는데 아유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때나 저녁때나 우리가 갑자기 뭘 생각이 났을 때는 얼른 실행을 해야죠 무는 며칠 전에 사는 게 있어서 물을 얼른 채 썰어가지고 구다닥 묻혔죠 그리고 이거 부추 우린 경상도는 정구지라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멸치액젓 넣고 요거는 묻히고 요거는 새우젓 넣고 이렇게 묻혔더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겉절이 같은 거는 뭐 양념 그렇게 짜드라 많이 안 넣어도 돼요 간만 맞으면 되니까 무생채 해가지고 거기다 새우젓 넣고 마늘 찐 거 조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매실액 넣고 파 조금 송송 썰어가지고 넣고 통깨 잘 뿌려가지고 이렇게 버무리면은 아주 맛있는 한 끼 반찬이 되는 거죠 뭐 여름에 이제 아우 지금 초여름이 들어왔나봐요 엄청 더워요 오늘 막 땀 좀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꼭 수육해서 뭐 돼지고기 덩어리 삶는 거 보다가 여러분 머릿고기 참 저기 목살 그런 거라도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싸서 먹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된장 찌개 끓여놨으니까 찌개랑 같이 이렇게 밥 한 끼 먹으면 되죠 아무튼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제 건강 챙기세요 저는 이제 패턴이 바뀌어져가지고 오늘 3층을 한 세 분 오르락내리락 했더니 아주 기운이 딸려요 아주 땀이 줄줄 나요 계단 청소하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금방 먹는 거는 무생채 소금에 소금에 안 자려도 괜찮아요 요거 한 끼 요렇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썰어서 무채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거 부추가짜리 요즘에 아직 그 병먹으면 또 올라오고 병먹으면 또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무튼 건강 챙기시고 우리 또 저녁에 또 만나야죠 글쎄요 저도 이제 욕을 따더라 가지고 우리 유치님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